안녕! 나는 이곤이야. 오늘은 물 2개로 만들거야. 하나는 블루로 만든거고 치약으로 만드는 슬라임을 만들거야. 치약 슬라임을 만들려면 치약이랑 그리고 스푼하고 소금하고 그리고 플래스틱 병들이 있어야 돼. 이제 해볼까? 이번에는 소금을 넣을까? 이번에는 소금을 넣을까? 다음에는 소금을 섞어볼까? 소금을 섞어볼까? 티키 할 때까지 섞는거야. 나는 아이스크림 만들어줘. 아이스크림 만들어요? 소금을 섞어서 물을 섞어 주세요. 저는 소금을 섞어줘야 돼. 로우사, 로우사, 로우사. 이거는 냉장고를 30분 동안 넣어놔야 돼. 30분 동안 넣어줘야 돼. 이거는 30분 동안 넣어줘야 돼. 이거는 블루로 만든 슬라임을 만들건데, 와이티블루가 너무 투명해져서 에스타베이터하고 젓가락하고 그 다음에 플래스틱 에포카롱 그 다음에 스피클 그 다음에 볼 그 다음에 볼 이제 불을 먹어볼까? 이제 색깔 넣어볼까? 이제 색깔 넣어볼까? 페로리 같다 그렇지 이건 스와이 그건 꼭 자인트 개모 같네 오빠 이거 자인트야 이제 물을 없어 자인트 자 이제 에코베이터를 넣어볼까? 나를 넣어볼까? 나를 넣어볼까? 나를 넣어볼까? 나를 넣어볼까? 나를 넣어볼까? 나를 넣어볼까? 이제 한번 부어볼까? 꺼내냐 나를 마지막에 주었음 낙지 해볼되지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지 진짜 길게 이제는 가루를 넣어볼까 가루를 또 넣어볼까 빼빼 맛있게 해줘요 한국한테 고마워 깨비치우네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고마워 냉장고에 넣었는데 실패했어 다음에 만나자 안녕